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오늘 3월 28일 목요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사폰론가 김성환입니다 김사폰론가도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왜 사람들이 이걸 매력적이라고 생각할까 누가요 굉장히 구독자분들이 매력적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이런 표현들 많이 써요 안녕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표정과 말투 나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잘 안되네요 오늘 아침에 올 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제가 버스 파업 때문에 어제 문자 오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긴급한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마침 이동하신다는 분이 있어서 아는 분 차를 좀 얻어 탔습니다 그래요 오늘 거의 출근 대란일 것 같은데요 거리에 버스가 한 대도 안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버스도 없고 그리고 오늘 이제 출근길 스케치 이런 보도들을 쭉 보니까 지금 막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모의고사 봐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3월 모의고사 평가 이제 가면서 봐 이번 주에 모평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출근해야 되는데 뭐 지금 뭐 답이 없어요 택시도 안 잡혀요 요즘에는 카카오 택시 아닙니까 특정 뭐 이거 아무튼 이걸 불러야 되는데 40분째 안 와요 뭐 이런 것 시민들의 불편한 얘기 이런 것들이 기사에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아니 의사들도 지금 진료 안 하겠다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공의들은 다 사직선 했고 지금 버스도 안 움직이고 버스 7200대가 지금 멈춰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12년 만에 버스 파업이라고 하는데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버스 파업이 12년 만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지금 서울시 버스의 97% 이상에 해당하는 이 버스가 이제 파업 대상에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까지 사실은 이제 임금인상과 관련돼서 협상을 진행을 한 건데 최근까지도 계속 인력 유출이 있다는 거예요 서울 버스의 경우에 경기나 인선 쪽으로 계속 이제 버스 기사들이 인력 유출이 있어서 혹은 공영제로 가버렸으니까 급여나 이런 게 서울보다는 낫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임금인상을 한 12.7%인가 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인상해달라는 게 이제 버스 기사들의 요구였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사측은 그거 이제 과다하다 지금까지의 임금인상률이나 또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과도하다라고 해서 진호위에서 이제 중재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조정 과정이었는데 중재안을 냈는데 이게 뭐 6% 정도 6.1% 진호위에서 인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결국은 이제 노조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사측도 사측이 주장하는 것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결렬이 된 것이죠 결렬이 되고 나니까 이제 결국은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제 서울시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는 구단위에서도 그렇고 지하철과 연계가 되는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료로 운행을 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쭉 보도된 시민들의 불편한 얘기 이런 걸 보면 효과적으로 대체 수송 수단이 마련되지는 아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문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불편을 배가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버스라도 좀 교통 수단이라도 대중교통의 부분이라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첫째로 빨리 협상이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협상이 되는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네요 지금 의정 갈등도 얘기하지만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게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잖아요 지금 그 갈등 조정 능력이 지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마비가 된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4월 10일까지 물론 사전투표가 5일하고 6일 있기는 하지만 그때까지 한 2주 남짓한 기간 동안에 여야가 거의 총력전을 벌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선거운동 하루 전인 어제 저희가 마침부터 스콕스하는 시간 동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세종시 이전 문제에 대한 오늘의 신문들의 다양한 평가가 나왔고 오늘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은 한동훈으로 시작해서 한동훈으로 한번 끝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실 건가요? 글쎄요 기대해 주십시오 좋은 따스한 얘기를 많이 따스한 얘기를 해준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또 아프게 지적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신문에서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수미일관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향신문 일면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선거운동 오늘부터 시작 시작했는데 딱 시작하자마자 첫날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신문 일면에 딱 하고 바뀌기 시작했어요 뭐 일정하게 이제 노림스러웠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동훈 국회 세종 이전 그렇지만 표심 잡기 급조 공약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요 일단 어제 우리가 기자회견 내용은 방송 중에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간략하게 김민환 표론가가 정리를 해주세요 제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렇죠 발언 내용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세종시로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겠다 부분 이전이 아니라 전체 통으로 싹 옮기겠다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회가 결정한 바에 의하면 일부만 분원을 설치해서 국회가 해종시에 분원을 설치해서 일부만 이전하도록 돼 있었던 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완전히 다 이전을 해서 이것을 완전히 어쨌든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명분으로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째로 행정 비율을 해소를 하겠다 둘째로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을 하겠다 셋째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걸로 정치 개혁을 완성할 것이다 여의도 정치를 끝낼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부지가 비게 되지 않습니까? 국회로 옮겼기 때문에 국회가 원래 있던 자리는 비게 되는데 그 자리가 비게 되면 여기에 개발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풀겠다 그래서 가령 서여의도의 경우에는 고도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서 고층 건물이나 이런 걸 질 수가 없는데 여기를 아무튼 잘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한강벨트라고 불리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들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런 설명들을 본인이 직접 한 거죠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한 말이 국회 세종시 완전히 저는 서울 개발 신호탄이다 그렇죠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지에 뭔가 들어서야 되고 기존에 고들지 안에 묶여있던 지역 같은 경우에도 개발이 좀 더 활성화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투명하게 의도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신문이 해설을 하고 말 것도 없어요 이렇게 투명하게 설명을 해 줬는데 뭘 해설을 합니까? 그래요? 그럼 그 틈새 틈새에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저희가 오늘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추임새고 그러나 또 성실히 해설을 해줘야죠 그럼요 틈새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뻔한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뻔하다는 것은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한강벨트, 여의도, 여기 개발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거에 더해서 충청권의 경우에는 그렇죠, 이전하는 곳이니까 그렇죠, 여기 이전을 하려면 국회의원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국회의원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정부 부처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러려면 교통도 지금도 잘 돼 있지만 그래도 불편하잖아요, 세종시가 더 잘 어쨌든 인프라가 조성이 돼야 될 것이고 좀 더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개발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충청권에 충청권에 표심도 좀 두근두근 할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잘 될 것이냐 그리고 선거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지금의 법 제도로 그냥 밀어붙이면 가능한 것이냐 다양한 사실은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신문들에서는 쭉 지적을 하고 있고 그걸 이제 말씀드리겠다는 거죠 다른 유튜브하고 달리 저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좀 자랑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모든 어떤 이슈에 해상도가 높은 정밀한 어떤 논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냥 나 싫어, 나 좋아 이런 건 말고 그 구체적인 근거들을 찾아나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스콕스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교양신문의 아까 일면도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왜 저렇게 좀 부정적인 제목을 달았느냐 기사 안에 그 내용이 있어요 일단 논점만 두 가지만 던지고 다음 얘기들로 계속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노무현 정부 이래 민주당 계열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추진한 국회 완전 이전에 반대해왔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결정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계열 정당들이 계속 이렇게 반대를 해왔는데 느닷없이 총선 2주 앞두고 한동훈 위원장이 세종시 이전 카드로 꺼내들었다 이런 얘기고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직권 2년간 공약사항인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등의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데 대한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공약한 겁니다 대통령이 다 얘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이게 이 논점에서부터 저희가 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조선일보 3면 좀 보여주십시오 여의도 뉴욕처럼 금융업으로 세종, 워싱턴 DC처럼 행정수도로 제목만 보면 뭐 끝났어 그 사진도 멋있네요 야경이 여의도 야경이 와 사람들 가슴만 빡빡하게 북불게 만드는 그런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기자가 또 저걸로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저게 맞는 거야 바람만 빵빵하게 집어넣어놨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앞서 경영신문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세종시 이전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그동안 계속 반대해왔던 것이기도 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앞두고 휙 하고 던져버린 거잖아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그동안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그대로 유지해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는 게 지금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선일보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다 하기로 해놓고 다 이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대단하고 거창하게 이전한다고 말하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걸어서 한 15분 거리에 국회 세종운사당을 건설하는 방안을 확정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국회에서 이 방안에 대해서 결정을 이미 한 상황이고 이 기사에 보면 국회는 지난해 국회 규칙을 개정해서 산하 12개 위원회와 국회 예산정책적 국회 입법조사처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국회 도서관 분간을 세종에 신설하기로 했다 사업비 3조 6천억 원이 될 것으로 국회는 추정을 했다 국회 관계자 인용을 해놨는데 올 상반기 사업비를 최종 확정하고 2031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만 원래 국회가 이미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지난해에 국회 규칙을 개정한 거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법 개정이나 이런 것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쭉 국회는 이전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여야 합의로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이게 다른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미래통합당 시절에 반대한 내용이나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튼 쭉 어쨌든 해왔는데 어쨌든 이 분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왔는데 국회의장신, 의원회관, 국회 도서관 등은 여의도에 남는 계획이 일단은 전제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차피 옮길 것을 다 옮기자 몽땅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것에 사실은 불가한데 국회로 옮기는 것의 문제로 포인트를 좁히면 좀 남겨놓는 것을 다 옮기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도 새로운 공양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가한 것이죠 이 얘기는 그리고 지금 세종에 여의도 국회 부지가 33만 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지금 그 두 배 가까운 면적의 대지를 이미 갖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언제든 맛만 먹으면 옮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에 큰 부지가 있고 여기 남겨두기로 했던 몇 가지가 더 가는 것은 새로운 비용도 크게 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된 공사 일정도 맞출 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 상반기에 사업비 최종 확정하고 2031년에 완공할 계획이다라는 게 국회 입장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옮땅 옮긴다고 하면 2031년에서 더 늘어지는 거냐에 대해서 아니다 다 옮긴다고 해도 2031년에 예정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국회를 옮기는 이 문제로 한정해서 얘기하면 크게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다른 동아일보나 등등을 보면 4조원 들어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큰 뭐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좀 이따 쭉 얘기하시겠지만 개발의 문제를 보면 여기서 뭐가 남아있는 거랑 남아있지 않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노림수는 거기에 있지 않느냐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 또 조선일보 기사의 이런 대목에서는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카드를 꺼내들었을까 또 이게 어떤 효과를 이어질 수 있을까 노림수를 일단 분석한 기사들이 있는데요 한겨레신문 3면 보여주십시오 판세 뒤집기 급한 한동훈 총선 2조합 국회 옮겨 서울 개발 일종의 개발 공약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 얘기예요 핵심은 행정 비율 개선 이거는 다 이미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세종시로 국회 분원을 만드는 작업들을 해왔던 거니까 이거는 전혀 특별할 게 없는데 완전 이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버리면 국회 주변의 고두자안이 다 풀리게 되니까 서울시를 개발하게 되고 또 옮겨가는 지역에서 또 그 지역을 개발하게 되고 이런 효과가 나타나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공약은 엄밀히 말하면 개발 공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져야 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한겨레신문에서 여의도,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여기가 규제 완화가 되고 이쪽 지역이 개발하기가 쉬워진다 그리고 충청권 표심도 같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강벨트뿐만 아니라 충청권 표심 구회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총선용 공약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한동훈 비대원장의 기자회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언급하기도 한 거고 그다음에 이게 개발 공약인 거에 더불어서 그리고 개발 공약이라고 봐도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대목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한겨레신문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공약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내건 공약과도 유사하다 당시 박영선 예비후보가 국회 이전을 하고 의사당을 세계적인 콘서트홀로 만들겠다고도 했고 우상호 예비후보 당시에 경선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세종시 이전과 여의도 글로벌 금융특구 조성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나경원, 오신환 등의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수도기능을 지키겠다라면서 국회 이전에 반대를 했다 지금 나경원 후보 찬성한다고 그렇죠. 나경원 전 의원은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이고 선거 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한겨레신문에는 이 대목은 없고 다른 신문에 있는데 다른 신문에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이게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제가 입장을 바꾸는 게 맞겠죠 솔직하세요 그러네. 자신감이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 바뀌었으니까 난 입장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로 보면 이게 국민의 힘만의 뭔가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그런 걸로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것이냐에 있어서도 좀 여러모로 효과는 의문이라는 평가가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이게 개발 공약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난국을 돌파하려는 나름대로의 노림수다라는 분석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한겨레 기사에 한동훈 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은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전 갈등 심화와 이종석 호주대사 임명 출국 파문 물가 고공행진 등으로 여당 내의 총선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그래서 충청과 서울을 아우를 만한 국회 완전 이전 카드로 국면을 전환해보려는 의도가 반영된 공약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출구를 만드는 출구 전략이자 국면 전환용 카드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평가를 사실 한겨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맞아요 야당에서 저는 민주당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원조 논쟁을 벌이면서 지적재산권은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우리가 하자고 그럴 때는 안 하고 반대하고 가자고 그랬을 때도 가기 싫어가지고 미적미적미적하면서 안 가더니 지금에 와서 갑자기 총선 앞두고 출구 전략이라는 게 자기들 지지율 그것도 뭐 야당이 잘해서 지지율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쨌든 대통령하고 여당 비대원장의 싸움하느라고 결국 떨어진 거 아니에요 핵심은 그렇죠 그래놓고 난 다음에 자기네가 또 그걸 가지고 무슨 출구형 카드를 던지겠다고 해서 이런 개발 공약을 던지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현실 가능할까 이전에 이미 분원을 만드는 건 다 법률적으로 다 끝났는데 의장실이 옮겨가거나 국회가 완전 이전한다고 하는 건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그 얘기를 지적하고 있죠 동아일보 사설의 경우에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동훈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개헌 없이 가능한가 이런 제목인데 이런 거예요 이 사설에서도 총선 코앞에 두고 여의도 개발과 한몫금으로 국회 이전 공약을 내걸어 마포 등 해당 지역 인근과 세종 등 충청권 유권자들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라고 일단 평가를 하고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회 세종 이전은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에 총선의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위헌 시비가 있어서 백지화를 했고 2020년 총선에서는 위헌 소지 때문에 단계적 추진으로 밀어붙이려 한 것이다 그때는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변명 한마디 없이 돌연 태도를 바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2004년 수도 이전에 대한 결정문에서 대통령, 국회, 대법원, 국무총리, 행정, 각부 등 헌법상의 주요기관들을 열거하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두 기관으로 대통령과 국회를 들었다 수도라고 하려면 최소한 대통령과 국회가 있어야 하며 그 중 하나의 본거지로 옮기는 것은 관습헌법 사항의 명시적 개정 즉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를 다 옮기는 건 개헌사항일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국회에서 정식으로 국회 완전 이전을 제안한다면 그 실행은 이미 같은 공약을 낸 적이 있는 민주당까지 합세해서 개헌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그럴 경우에 수도 이전에 문제가 되는 거고 대통령실 완전 이전에 대해서도 합의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실도 세종에다가 일종의 분원 제2진무실을 만든다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도 완전 이전을 해야 된다 이 논리대로 하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표가 급하다고 총선 전에 정략적으로 던질 의제가 아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설에서는 그리고 이런 지적은 중앙일보도 마찬가지로 사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목이 국회 세종 이전 총선 2주 전 불쑥 내놓을 사안인가 이런 제목이에요 마찬가지의 대목을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뭐라 그럴까 한 위원장이 완전 이전 발언은 맥락상 모든 시설을 전부 다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적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장 개헌 논쟁이 재헌될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 국방부 등 서울에 남아있는 게 마땅한 행정부처의 경우 거꾸로 비율이 커지는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부처까지 다 같이 옮겨가면 모르겠는데 국회가 또 옮겨가면 서울에 남아있는 부처들이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처들하고 지금 손발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 거냐 그럼 거기 또 행정 비율이 커지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같이 지적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다 검토를 한 건 맞긴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국회를 이전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검토보다는 주변적인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개발과 관련된 어떤 희망 이런 것들 욕망 이런 것들을 건드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떤 표심의 어떤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의식한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경향신문의 사설이 사실은 그거를 좀 총체적으로 맞아요 전반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향신문의 사설도 제목이 한도군의 국회 세종시 이전 선거 2주 앞에 던질 일인가 같은 맥락의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선거 2주 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2주 전 사전투표를 고려하면 일주일 전이 일주일 전 사실은 이렇게 사전투표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써 있어요 국회 세종시 이전은 행정 비주의 효율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이날 발언 뜬금없다 그간 국회 세종시 이전에 반대하고 소극적이던 당사자는 현재 여건이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본복에 대한 사과 설명 한마디 없이 마치 새로운 공약인장 내세우는 거 오당치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대파소동과 해병대 채무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에 분노한 시민의 눈을 잠시 돌리려는 정략적 발상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의도 정치 종식 운운한 것도 독단적이다 후진적인 정치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겠지만 국회가 자리 잡은 물리적 공간을 여의도에서 세종시로 옮긴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리가 만무하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세종시로 옮기면 검찰개혁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냐 그렇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이 여의도 주변에 고도재앙 규제를 풀겠다면서 지역을 일일이 거론을 한 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김포시의 서울 편의투도 약속한 터다 그리고 앞서 전날 여당 출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공간개편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동부권, 서부권 11개 자치구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게 골짜다 그러면 이걸 종합하면 세종시도 키우고 서울 도심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발전시키면서 서울의 외원도 더욱 확장하겠다는 건데 그 자체로 모순이다 선고용으로 앞서간 것이거나 서울, 세종 지역 부동산 부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사탕발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철회해라 경영신문이 제일 강하게 비판했네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강하게 비판한 사설을 철회해라라는 결론까지 그리고 총선 일정이나 결과에 관계없이 국회에 세종시 이전 추진해라 개발과 확대 정책에 대해서 철회해라 이렇게 사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얘기한 거하고도 앞뒤 맥락도 많지도 않고 전 반대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은 마구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김포를 덧붙여서 서울에 마구 개발한 외원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를 이전을 해서 세종시를 마구 개발을 하면 전국이 마구마구 개발하는 상황이 올 텐데 뭐가 되는 거냐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대통령은 천조원원치 막 얘기하고 다니는데 전국을 마구마구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는데 그리고 나면 여의도 정치가 종식이 된다 야 그럼 어떻게 되는 그럼 새로운 개발하면 정치도 좋아지고 세상이 좋아지는 거네 세종 개발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지 개발 지상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정치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내놓으면 그게 어떤 파업 효과가 생길 것인지 또 이전에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왔는지 앞뒤 맥락을 전부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것의 효과를 얘기를 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급하다고 그냥 확 집어던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보수 진보 신문을 막락하고 모두 다 이런 식의 지적들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타짜에 보면 고니와 타짜 얘기나 하고 이러면 좀 한심해 보이겠지만 영화 타짜에 고니가 곽철형한테 화투를 치러 갑니다 곽철형이 고니를 속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요 커피에 약도 타고 그다음에 기계를 숨겨가지고 카메라도 설치해가지고 폐가 뭔지 보려고도 하고 그다음에 선수를 한 명 배치해가지고 모두 사기를 치려고 하고 다 안 먹히죠 결국은 비슷한 거예요 다 안 먹혀가지고 약도 안 되고 카메라도 안 되고 결론은 뭡니까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 안에 배신자 그런데 이 안에 배신자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듯 싶은데 그래서 지금 민생도 안 먹히고 뭐도 안 먹히고 개발도 안 먹히고 하면 보수층은 분열하고 보수층이 분열하면 니탄냄탑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 조짐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렇게 가장 지지율 급락의 원인은 사실 대통령 리스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그러면 지금 선거 앞둔 상황에서 국민들은 대통령한테 등을 돌렸고 등을 돌렸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면 어떡할 거야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아 그걸 지금 조언하거나 충고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김순덕 칼럼을 우리가 소개한 적이 있었네 예전에 한 번인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 리스트가 쓴 칼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속 야당 한동훈이 자임하라 배신자가 되라 이거예요 배신자가 되라 각 세워라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거 외에는 달리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뭔가 마땅한 방법이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순덕 과거에 논설위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칼럼 리스트로 바꿨지 칼럼 리스트가 돼 있어서 퇴직을 하셨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너무 세게 여당을 가끔씩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서 불편하니까 동아일보가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했나 그치 뭐 정년이 되셨는지 아무튼 뭐 김순덕 칼럼 리스트의 이런 칼럼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선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선거가 어렵기도 하지만 선거 구도가 어쨌든 국민에게 도움되는 방향이 아니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대안은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 속 야당 역할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정무석을 지낸 이철희는 청와대의 제일 두려운 것은 여당이라고 했다 대통령신을 오버할 가능성이 많은데 야당 반대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여당이 노하면 다시 고려하게 된다는 것이다 라면서 과거 사례를 쭉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이 여당 속 야당 역할을 자임하면 차라리 지금 정권도 믿고 정부 견제를 맡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정부 견제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야당을 믿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더욱 막 나가는 거 아니냐 라는 취지의 인식을 보여주면서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특히 뭘 거론하냐면 특히 뭘 거론하냐면 한동훈은 의대정원 사태 중재에 나섬으로써 과연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 보여줄 시험대에 섰다 윤 대통령은 전두환의 4.13 후혼 선언처럼 4.13 후혼 선언처럼 의대정원 2천 명 고수를 밝힌 바 있다 유성용에게는 선조의 마음을 누기면서 경청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 한동훈이 제2의 6.29 선언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하여 정부 견제론을 흡수하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노태우가 되라는 얘기네 노태우가 돼야 되는 거고 그 핵심은 의대정원 2천 명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지금 4.13 후혼 선언에 비유한 거잖아요 의대정원 2천 명 고수를 그렇죠 그렇죠 6.29 선언은 이거를 후퇴시키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후혼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다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대통령 직선제해야 된다 대통령 지금 장기 직권하려고 하는데 이거 직권 끝내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은 6월 항쟁이 시작됐고 그리고 거기에 밀려 밀려 결국 선언한 게 그때 2인자라고 밀렸던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하잖아요 물론 하시오 이제 그만하시오 이제 국민들 뜻을 받아들이시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알았다 그래가지고 받아들이면서 싸움이 끝난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것처럼 하라는 거네 지금 그러길 기대하는데 특히 소재가 의대정원 2천 명에 꽂힌 이유가 또 있겠죠 이게 굉장히 민감한 주제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과연 다른 거는 짓는데 이거는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확 밀어붙이면 이거는 마지막에 드라마틱한 반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여기다 섞어서 얘기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가능할까 신문들이 어떻게 보도하는지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6면입니다 여의료혼란 장기화에 의사들 싼 강남해운대도 안심 못해 이런 건데 이거는 관련 내용과 같이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읽고 굉장히 우리 둘 다 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기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제목이 강남해운대도 안심 못하지 않습니까 여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왜 강남해운대에서 안심을 못할까 강남과 해운대는 서울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텃밭이다 왜냐하면 여당을 지지하는 고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그러한 육관자들이 몰려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서울 강남에 의료인이 많이 거주한다 현장에서 명함을 나눠주다 보면 의사들을 많이 마주치는데 반응이 당혹스러울 정도다라고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서명옥 강남갑 후보가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남구 의사회 등과 간담회도 하고 소통 노력을 해봤지만 자신이 의사임을 밝히며 후보 명함을 거부하고 대놓고 국민의힘을 찍지 않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라면서 정부의 의료공백 사태 대응과 관련된 차가워진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기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강남권역의 또 다른 국민의힘 후보는 의사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혼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라면서 아예 비례대표를 조국혁신당을 찍어서 대통령을 혼내줄 거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사 간 의대 정원 갈등 문제로 양지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라고 전하고 있고 특히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우위를 보여온 서울 강남 3구 권역, 부산 해운대, 경기 성남 분당 지역 등에 많이 거주하는 의사들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시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13만 5천명 가량의 의사와 그 가족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총선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최근 해운대갑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런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다라고 이 신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 안팎이 술령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KBS 부산 국제신문이 한국리서치 의뢰에서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오차범위 내 경쟁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지역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주진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출신 그렇죠 인사비사관 출신이고 대통령실 출신이고 아, 법무부 이사관 출신이고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운대갑 지역에 의사들이 많이 살고 있으면 더 믿겠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의문 이 지역의 경우는 21대 총선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민주당 후보를 득표율 21.1% 차로 압승했던 곳이다라는 건데 여기가 지금 불안한 거 아니냐 왜겠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 뒤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국민의힘이 표면적으로는 의대 정원 증언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정부를 향해 유연한 대처를 해달라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장도영 당 사무총장이 오전 브리핑에서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위기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예의주시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좀 대통령실에서 태도 변화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얘기를 했다는 거고 안철수 공동선 대위원장 지금 분당갑이잖아요 여긴 더 위기감을 느끼겠지 의대 정원 2천 명 증언을 금과 옥저처럼 안 바꾸겠다고 하는 기조를 바꿔야 한다 그러면서 한 천명 남짓한 규모로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메디컬 AI 스타트업 대표 출신으로 강남 올해 출마한 박수민 후보도 당에서 이 문제에 나서줘 대단히 환영하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도 여론 동향을 주의깊게 보고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고 펴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대통령실에서 좀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꼭 닮았어 대통령실에 보이는 태도가 중화위보 3면 보여주십시오 중화위보 3면에 여당 의제 배제 땐 대화 안 돼 2시간 뒤 용산 정원 매분 끝나 그냥 딱 대못을 박아버렸다는 거잖아요 여당은 지난주부터 2천 명 협상론을 계속 제기를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공의에 이어서 의대 교수까지 집단 사직을 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뭔가 좀 유연한 입장 태도를 좀 보여야 한다 이런 필요성을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2시간 뒤 성태훈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한 언론 브리핑에서 딱 잘라만 했다는 거예요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대학별 배정을 이미 완료했다 그러니까 2천 명은 건드릴 수 없다 이런 취지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실은 의료계와의 대화에서 2천 명 증원은 사실상 논외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말이 또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한 의원장의 요구는 의료계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야 한다는 원론적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기사에 보면 윤 대통령은 2천 명이라는 숫자가 과학적 근거에 결정됐다고 줄곧 밝혀왔다 이렇게 돼 있고 과학적 근거라는 게 뭐냐고 자꾸 묻고 있는데 하여튼 과학적 근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윤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과학적인 숫자다 믿고 있다 그렇죠 법과 시스템의 문제도 2천 명 증원에서 물러설 수 없는 이유로 거론된다 의대 정원은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한 사안으로 어떤 나라도 의사단체 협의에 결정한 설례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의사집단의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물러서지 않는 것은 과거 화물연대의 불법화에 원칙 대응을 했던 기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러면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물러날 이유도 없다 이게 대통령의 의중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의정 갈등이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실하고 여당 간의 갈등도 커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국면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지적한 게 있습니다 경영신문 3면 보여주세요 제금토, 증언 완료, 의정 대립 해법 넣고 벌어지는 당정 당정이 계속 사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재논의 요구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 기사는 전하고 있고요 한동훈 비리위원장이 여의도 중앙당 사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어떤 의제는 정원을 조정하는 의제를 배제하게 될 경우에는 건설력 대화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동 사무총장 발언도 같이 이 신문은 인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의료 분야 재정 투자 확대를 약속하면서 예산 논의에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결국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건드릴 수 없다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 틈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특히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더 벌어질 것이다 라고 신문들은 전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구도를 보면 수도권이나 그다음에 의사들이 많이 있는 방금 말씀드린 강남이나 해운대나 이런 데 또 분당 이런 데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악재다라고 판단하는 이 후보들의 요구는 지금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2천 명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허물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움직임이 있는 거고 대통령실은 그건 아니고 다른 거 예를 들어 필수 의료와 관련된 무슨 예산 어제 보니까 특별의계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의료와 관련된 부분을 대응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재정을 우리가 더 많이 쓸게 이런 거 가지고 설득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협의체 만들 테니까 대화하러 오세요 물론 누구를 대화하러 누가 와야 되는지도 지금 알 수가 없지만 의료계에서 그렇죠 의협은 저러고 어제 다 말씀드렸죠 그런 상황인데 중간에 한동훈 미대원장이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미대원장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1차 갈등이 있었고 2차 갈등이 있었고 그걸 어쨌든 본인이라고 사실 한동훈 미대원장이라고 아까 김순덕 칼럼니스트가 주장한 것처럼 여장래 야당 하고 싶겠어요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경로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데 사실 하지만 어쨌든 여당의 대표격 인사가 돼 있는 상황에서 후보들이 선거 앞두고 막 저러면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움직여 왔던 거 아닙니까 1차 2차 갈등 그랬던 거거든요 이 문제 가지고 3차 갈등 또 할 거냐 그럴 수 그렇게 선택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차 갈등을 버리더라도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라는 거잖아 그렇게 해야지 선거가 이길 수 있다 그렇죠 그것을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사실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김순덕 칼럼니스트도 그렇고 지금 뭐 여당의 일각도 그렇고 보수 언론에서 위기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그 기대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시각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꽉 막힌 의전 갈등을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뚫어줄 수 있을까 대통령실은 지금 2,000명 쐐기 그리고 대통령은 쐐기를 딱 받고 있는데 이 상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 분이 있죠 경영의신문 김광훈 논설위원 칼럼이죠 제가 말씀드린 사실은 지금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방점이 사실 이 칼럼에서 찍힙니다 제목이 한동훈 정치의 내 장면 이건데요 일단 먼저 제가 운을 띄워서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집권여당 구원투수로 왔을 때 앞에는 두 가지 숙명이 놓여 있었다 이렇게 김광훈 논설위원은 지적하고 있고요 윤석열 정권 호위무사라는 과제와 한동훈 정치를 여는 욕망이다 이게 사실 함께 가기 어려운 욕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위무사하고 내가 나만의 정치를 좀 해보고 싶은 욕망 이 두 가지가 그 이후로 계속 충돌하고 충돌한 연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는 거잖아요 호위무사가 배신자가 돼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순간 이 안에 배신자가 칼을 이렇게 갖고 가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안 꺼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사실 그래서 지금 한 번에 1차 갈등이 벌어지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동훈 정치를 여는 욕망에 대해서 잡룡 증명이라고 하겠다 그거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총선 승리와 불가분이지만 색깔은 달랐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여의도의 친룡 객토라는 플러스 알파가 승리만큼 절실했다 윤석열의 승려에 왔기 때문이다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그래서 한 보수인사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철학해 줬도록 열심히 하는 거는 이게 국민들한테 표를 얻기 위한 관권선거의 측면도 있겠지만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였다 이 해석을 딱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법한데 이 선거 이기면 한동훈이 다 공 가져갈 거 아니야 다 아주 이만큼 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의 정치 욕망 한동훈의 욕망을 윤석열은 계속 견제하는 역할들을 어느 정도 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아마 지적한 것으로 보여요 호위모사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까지나 대리인으로 끝나야 했다 첫 착점은 유려하고 똑똑했다 한 배대원장은 육관자를 향해 동료 시민이라 했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인사들의 낡은 상상력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단어였고 저작권을 독점한 듯했던 민주당으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다 이러면서 쭉 얘기를 이어가요 그리고 여권 관계자는 싸울 때 돋보이는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를 또 내리고 있다고도 얘기해요 보수가 환호할 만했다 과거 유시민, 이해찬 등 실력 팬덤을 갖춘 야권의 유능한 쌍꾼들에게 판판이 깨질 때 울분을 토하던 그들 입장에선 전에 없던 예리한 보검을 하나 얻은 격이었다 이게 한동훈 정치의 첫 장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시련이 있던 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난번에 1차 갈등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김건희 여사 디올팩 수수가 문제가 발생한 그 문제 아닙니까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두 번째 장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월 23일 눈을 맞으면 30분을 기다린 한의원장이 90도 폴더 인사로 윤 대통령을 맞았고 대통령이 그의 어깨를 축쳤던 이 장면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두 번째 장면인데 그 이틀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밀사를 보내서 그에게 나가라고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심의 고자질하듯이 선제 공개를 했지만 그래서 십수년 관계가 한 달 남짓 만에 끝장날 것 같았고 약속되는 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그런 이후에 총선 20여일 남기고 다시 마주서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사태 이정석 호주에서 조기기극을 요구했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제 여러모로 당황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감정까지도 대통령실에서는 읽혔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용산에서는 배반이라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떠돌았지만 여기서도 용산은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쳐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간 거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은 장면들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간 것이냐 세 번째 장면이 가장 의문으로 남은 한동훈 정치의 내용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제가 김건희 여사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주로 되물은 것들 이런 어법들 그러니까 스스로 한계가 뚜렷했다고 하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장면들이 있었고 그러한 포장돼서 쭉 갔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김건희 여사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었던가요? 이렇게 되묻는가 하면 그리고 기승전 이재명은요 더불어민주당은요 라는 식으로 자신을 지키고 우리 당 입장은 명확하다라는 식으로 지키고 마치 법정에서 방어하듯 교묘하게 골대를 옮겨놓는 것에 불과한 그런 말들을 했다 그리고 26일에는 자신이 6년 전 30년형을 구형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찾아가서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의 총선 역할 논의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컬럼에서 그러면서 이제 미래형 미래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동안에 하여튼 처음에 딱 등장할 때는 한동훈 효과도 나타나고 막 보수 입장에서는 막 소시원하고 민주당 막 참 말만 하면 그냥 바로 맞받아치고 이러면서 이제 잘했는데 중간 부분 보니까 이건 뭐지? 이건 아닌데? 이런 마음이 생겨났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미래다 미래 어떻게 할 거냐 한동훈 위원장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야 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미래인데 운명의 정점은 총선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보수는 윤석열의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 같다 지금 의도치 않게 지금 약간 시간이 늘어나서 윤석열의 실패 받아들이는 얘기 뒤에 한 번 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윤석열의 실패를 받아들이는 듯하다 총선 패배를 윤석열의 실패로 매기맞이 한동훈 정치에 부채를 넘길 생각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거를 이긴다면 호위무사만 하고 홀롤이 떠나는 애초 약속대로는 해피엔딩 시나리오는 더 어려울 게다 설령 그런다 해도 바람이 그냥 두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속해야 돼요? 호위무사만 하고 홀롤이 떠나는 애초 약속대로는 해피엔딩 시나리오는 더 어려울 것이다 설령 그런다 해도 바람이 그냥 두지 않는다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보수가 윤석열 대통령 버리면 총선 끝나면 결국 윤석열의 실패가 되고 윤석열은 버려질 거고 한동훈 바지까랑이를 붙잡고 늘어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호위무사만 하고 떠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또 이어져요 집이 허물어졌는데 석가래라고 온전하겠느냐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때 반짝하던 잡령 증명 신기루처럼 흐트러졌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용사를 향해 눈을 기며 구조를 탓할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그의 포르투나는 윤 대통령이었지 야당이 아니었다 정권 심판의 원인을 뚫어야 됐다 하지만 한동훈 정치의 신선함은 딱 동료 시민에서 끝났다 앞서 세 장면이 보여준다 그 점에서 한동훈 정치의 실패다 반사이기 아닌 자기 정치의 동력도 증명했어야 됐는데 여의도라는 큰 강을 건너기에는 한동훈 정치는 내용도 결기도 약했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는 한동훈 그냥 실패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네요 그렇죠 이 얘기가 이제 한동훈식 정치가 어떻게 귀결될 것이냐 그리고 앞서 쭉 말씀드린 이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얘기 그리고 의대 정원에 있어서 2천 명을 허무는 얘기 이런 것들이 성과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김순덕 칼럼니스트 주장한 대로 여당래 야당 역할을 할 것이냐 등등에 대해서 별로 하더라도 좋은 전망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칼럼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칼럼을 제가 그러면 더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어떤 칼럼이요 조선일보에 아까 보셨을 거예요 조선일보에 재미있는 칼럼이 하나 또 있어요 파출소 피하니 경찰서 선거라는 그건 우리가 전해야 될까 말까 고민했었어요 칼럼이 인클한 다음에 그렇죠 사실 넘어가도 되는데 시간이 지금 조금 남아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시간이 끝나야 되는데 조금 우리가 왜냐하면 늘 콘서트에는 서태지가 시간 끌면서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그런 바람잡이 역할을 좀 해줘야지 오프닝 밴드가 좀 시간 좀 끌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양상훈 주필이 썼는데 이게 좀 여러모로 칼럼에 불편한 구적이 너무 많아 보면 원래 그렇게 칼럼 쓰는 사람이지만 슬픔이 느껴져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선거 구도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요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실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유권자들이 여러모로 실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면 결국은 민주당 세상 아니냐 그게 이제 보수 언론에 주필을 하고 있는 양상훈 주필이 보기에는 그게 이제 파출소 피하니 경찰서인 거나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게 불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예를 들면 서울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서울, 경기도, 인천에서 당선 가능권으로 우세한 국민의힘 후보 지금 희귀종이라고 하는데 2년 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서 무려 5%포인트 가까이 승리했지 않느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서울에서 승리한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2년 만에 다시 국민의힘 전멸의 기운이 어른거리게 됐느냐 지난 2년 동안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적 사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다 불과 2년 만에 이토록 사회 분위기 바꾼 사람 다른 누구도 아닌 윤 대통령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혼자서 이 큰 변화를 만들었다 커다란 정책 실패 없이 개인적이거나 사소한 일들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비호감을 키워왔다 한국인은 업적이 많은 지도자라도 오만불통이라면 바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오만불통을 가장 싫어하는데 윤 대통령 이미지가 거기에 완전히 갇혔다 몸에 작은 뾰루지가 생길 때마다 잘못 건드리고 방치해 모두 암으로 키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거의 대통령 탄핵을 할 수준의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서 끝내 마의 40% 선을 넘지 못하고 다시 뒷걸음질하는 윤 대통령 지지율 4년 전 총선 때보다 도리어 더 커진 보수 정권 심판론이 국민의힘에 암원을 들이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하면서 무서운 얘기를 또 합니다 이상한 것은 만약 이대로 선거 결과가 나오면 윤 대통령은 그날로 식물 대통령이 될 텐데 대통령실 쪽에서는 이에 대한 위기감 절박함 같은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정치 경험이 부족해서 선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것인지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생각대로만 해온 스타일 탓인지 알 수가 없다 선거가 윤석열 대 반윤석열로 흘러가는데 용산 쪽은 조용하니 어떤 반전이 일어나기 힘들다 이렇게 선거가 끝나고 국민의힘이 크게 패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거부는 선거 책임론의 형태로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불거질 수도 있다 선거는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런 대목도 있어요 아까 파출소 피하니 경찰서라는 말 외에 달리 할 것이 없다 이게 이제 지금의 여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윤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데 만약에 윤석열이 실패하면 그 다음에 이재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파출소 피하면 경찰서의 꼴이다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고뇌를 막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승리한 이재명 조국 두 사람이 요즘 야권 지지자들이 하는 말대로 3년은 너무 길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보복을 시작하면 어떤 소용돌이가 칠지 모른다 여당 지지자들에게도 다른 의미에서 3년은 너무 긴 시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 글이 표현을 합니다 3년은 너무 긴 시간일 수 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복을 3년 동안 당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 우리가 그동안에 보복했는데 우리가 보복당하는 위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남은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 3년을 보복만 당하고 있는 거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표 찍어야지 빨리 빨리 다 가서 찍어라 그러니 표를 찍어야 된다지만 그러니까 3년 동안 보복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닥쳐야 되는 것일까 이런 거를 자꾸 묻고 있는 거예요 계속 조선일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김대중 칼럼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렇죠 3년을 1년으로 줄여야 되나요? 그러면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아까 맥락상으로 보면 그거잖아요 오늘 한동훈으로 시작해서 한동훈으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동훈은 결국은 여당 속 야당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국정현안에 대해서도 한동훈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대통령하고 일정하게 각을 세워야 정권심판론을 희석시킬 수 있다 이걸 이제 쭉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차기 대권주자가 되시든지 해서 혹시 지더라도 선거 지더라도 무슨 역할을 해주세요 이런 바람들이 저변에 있는 거죠 지금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한동훈은 명백하게 호위무사란 한계에 딱 거기에서 갇혀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경향신문 칼럼이 그거 안 될 거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선일보 칼럼은 끝까지 은 대통령한테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대통령이 조금만 더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 정반대편을 향해서 또 얘기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세상 일이 복잡하다 복잡하다 얘기하지만 그러면서 안 바뀌면 버립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버립니다 우리는 참 재밌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네 뭐 버림받고 버림당하고 버리고 세상은 매정하네요 우린 버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콕스였고요 잠시 후 최경영의 정치본색이 이어집니다 오늘 전 김민하 평론가하고 함께 함께한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그래서 제가 홍보를 정치본색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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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перessed Apart pued triumph enin 감사합니다.